여기 전 주인이 그 피부샵 같은 거 운영을 했었어요 전 주인이 이걸 붙여 놨어요 문을 열면 이게 문이 좀 되게 장목문처럼 인해서 손님들이 여기 오면 되게 난감해 합니다 그냥 저야 상관없죠 이렇게 바로 변기가 저를 맞아야 하는데요 이거 피스테인거 아시죠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큰일을 치르면 굉장히 부드럽게 그냥 막 이렇게 올라오면 수납이 있는데 이건 사실 제가 러쉬에서 한 번 왕창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화장실에 받은 제품들이 많이 보일텐데 원래 입욕제예요 저는 입욕제를 이렇게 쓸 일이 없어가지고 보시다시피 욕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방향제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쓸 날이 오겠죠 여기 렌즈들 사실 저는 렌즈를 별로 안 껴가지고 이건 아예 뜯지도 않은 새거구요 여기 있는 것들은 아마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산지 몇 개월 되고 렌즈물도 잘 안 갈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아마 눈에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이쪽에 올라가면 쓰던 향초 향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화공역에 양키캔들이 있어가지고 스타벅스 가는 김에 여기서 많이 사고 여기 열면 이렇게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위생용품을 사이즈 맞춰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장 큰 사이즈 면도기 일부러 사놨는데 이거 뭐 여기 있냐 이거 지금 아직 한번도 안 썼어요 수건은 이쪽에 많지 않아요 수건이 그 다음에 세면대 저는 그 칙칙이 뿌려가지고 스카트 찢어서 빨아쓰는 행주 그걸로 닦고 버리거든요 청소 그렇게 자주 안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핸드워시 손님 들어오면 손 씻으라고 여기 전기 플러그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위험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써요 이거는 컵 꼽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안 써요 아 그리고 바닥은 건식이에요 호텔 같죠? 참 불편합니다 네 적응되면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러시 비누 칫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안 되는데 그 칫솔 저희 집에는 램프를 쓰거든요 칫솔 거리 램프를 쓰거든요 그 램프를 사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스크럽제 제가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엄청 커요 이것도 베네피트에서 준 스크럽제 이거는 되게 고와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 나중에 또 정리하는데 얘기하는데 도움이 되겠죠? 오일 이거 오일 이거 산 데 이거는 실패작이에요 별로예요 이거는 바이오더맛 클렌징 워터 산 거고 샘플들 헤어 윤기 에센스 여기 쓰면 안 되는데 이거 있네요 그 다음에 렌즈 세척이기인데 이거 또 버려야 돼요 오래돼가지고 이거는 새 거니까 아직 써도 되고 안 뜯었으니까 한 달에 한번 가르라 하더라고요 이거 클렌징 밀크인데 진짜 잘 안 주워져서 전 별로예요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한번 광고할 때 피부과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썼는데 이 폰클렌징 진짜 괜찮아요 제가 돈 주고 다시 사고 싶을 만큼 괜찮고 이거는 네이처리퍼블릭에서 그때 광고할 때 예전에 같이 줬던 제품인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스릴랄이 오겠죠? 아 이거 그런 김에 여기도 나야겠다 짜잔 이게 제가 그때 쇼스트로에서 홈플러스에서 샀다던 거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가 샤워장이고요 딱 1인이 서면 이렇게 가득 차는 정도? 그치 작아요 혼자 쓰기 아주 좋고요 고무장감 이거 진짜 입법에 눌때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못생기게 났습니다 화장실 청소할 때 이걸로 이제 변기에 칙칙이 칙칙 뿌려가지고 변기 안쪽에 막 청소하고 물로 씻어가지고 이렇게 탁 꽂아주면 엄청 편하고요 이렇게 봉처럼 설치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빨래비누 잘 안 써요 다 빨래 비틀어졌어요 거품이 나올까요? 이거 세수비누 우리 엄마가 그냥 비누 갖다 놓은 거고 이거는 제가 그때 홈플러스에서 올리브영인가 거기서 한 거고 이게 제가 완전 추천하는 샴푸인데 샴푸 추천 다시 한 번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 한 번 펌핑해서 두 번 감거든요? 그니까 한 번 펌핑해서 한 번 감고 한 번 펌핑 또 해서 또 한 번 감고 이거는 이제 여행 갈 때 여기다 담은 거고 이거는 아베다 괜찮아요? 그 다음에 이쪽 이제 러쉬에서 주신 제품들 스크럽제가 하나 더 있고 스크럽 종류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샴푸 이것도 써봤는데 향 특이하더라고요 샤워젤이 향이 좀 좋더라고요 되게 기분 좋은 향 그 다음에 이거는 헤어 컨디셔너 헤어페이 이런 데 이제 해봐야지 그리고 그 피부과에서 좋다던 광고했던 치즈폼 이게 진짜 쫀쫀하게 잘 닦여서 향도 진짜 좋고 진짜 제가 다시 이거는 살 것 같은 그런 폼이에요 이거는 제가 클라낭스? 이거 그때 내가 산 건가 아무튼 이 라인도 여드름 라인인데 그냥 이 폼은 거품이 별로 안 나서 제가 뭐 그냥 그래요 이게 거품이 잘 나서 진짜 좋고 위쪽에는 이런 식으로 딱 고정할 수 있게 여기로 이렇게 길이 조절 가능하고 웬만큼 높은 곳 아니곤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샤워기가 이렇게 있고 수압이 진짜 겁나 세요 보여줄까요? 이 정도인데 샤워기를 틀면 이렇게 진짜 세요 머리 감는 데 정말 시간 단축 대박 그래서 여기가 샤워하면 여기 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럼 발탁기로 그냥 닦아요 닦으면 되죠 이쪽에 다시 수납함이 이렇게 많은데 위쪽엔 비어있고 이쪽에 이제 치아 이거 아마 구독자분이 선물 주신 걸 거예요 이것도 예쁘게 쓰면은 영상에서 연락 기억했지 하고 샀는데 제가 쓰니까 괴물되더라고요 그냥 안 해요 이거는 솜이 여기저기 처박혀 있어요 이것도 아마 폼클렌징 좋다던 피부과에서 같이 준 마스크팩이고 여기 이제 저희가 무드클로젯 옷장님이 선물로 주신 스킨 너무 잘 쓰고 있고 여기 구독자님이 주신 선물도 있고 이거 제가 산 거 이것도 아이디 피부과라고 거기에서 같이 준 스킨 토너 근데 에센스도 뭐 그냥 나쁘지 않고 저는 이 크림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되게 꾸덕하게 보습감도 괜찮고 이건 아벤드 샘플 베네피트 해서 이것저것 워낙 많이 주잖아요 로션하고 아이크림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교회 언니가 선물해준 거 이건 제가 산 거 그다음에 이거 되게 연유 같은 러쉬 수분크림인데 이것도 촉촉하고 괜찮아요 이 토너 그냥 무난해요 샘플 그다음에 제가 겔랑에서 샘플 받은 것들 뭐 여기 이런저런 샘플인데 사실 샘플은 잘 안 쓰고 이거는 우리 엄마가 샘플 어디서 받아도 줬어요 여기는 이제 면봉하고 화장솜을 쟁여놓는 곳인데 크래쉬로 이거 일회용 좋아요 저는 렌즈 잘 안 끼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도 베네피트 해서 바디 제품 한꺼번에 준 거 그다음에 바디크림 그리고 이거 아 리무더가 여기 있었구나 여기서 나오네 이제 잃어버린 줄 알았어 그다음에 이거는 시그마에서 디어 유 트루 막 이러면서 매일 와가지고 근데 이거 제가 돈 주고 샀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예 빨판이라서 이렇게 세면대에다가 붙여놓고 쓸 수 있는 거 이거 진짜 대박 좋아요 브러쉬 닦을 때 전 장갑형으로 하나 사서 갖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휴지 창고에 휴지가 있긴 하지만 볼일보다 휴제품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좀 잘 쟁여놓고 이게 제가 화장실 닦는 거 그리고 이게 수많은 파우치들 페리페라 거 슈에무라케 거의 다 이 부분이고 이건 다 제가 제품 구매하면서 거의 다 생긴 거고요 피카소 브러쉬 사면서 생긴 피카소 케이스 그다음에 이거는 네이처 건가 미샤 건가 보다 그리고 이거 겔랑컵 그리고 여기는 발닦게 넣고 아 그리고 가스 저막이 여기가 오피스텔이 환기가 잘 안 돼가지고 저는 향초를 좀 켜놓는 편이에요 향초 켜놓을 때는 사람 안 있는 게 좋고 산소 모자라니까 이 정도? 정말 뭐 없죠? 정말 말 빠르죠? 여기 옆에 콘센트가 있는 건 지금 발견했습니다 뭐 할 때 쓰는 거지? 여기서 핸드폰 충전하면서 볼일 볼 때 핸드폰 보고 변비 걸리라는 건가? 모르겠습니다 수건은 그냥 이거 어디서 샀더라? 롯데마켓 빅마켓에서 샀나? 되게 얇아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고 수건가림은 원래 있는 거고 딱히 뭐 인테리어를 월세에 뭔 인테리어입니까? 이렇게! 하면 뉴투르네 화장실 끝! 끝!